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30일 토요일이고 월요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은 지수부터 보시면은 저희 금요일장 우리장은 좀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양봉을 뽑아줬는데 그러나 어제 미국장이 마이너스 4%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다가 조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 저는 조금 조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뭐 저가 깨고 반등 이런 식으로 지켜주긴 했는데 미국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차라리 이제 이 저가를 깨고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매매한 거는 금요일장이라서 좀 조심히 했어요. 우선 대성에너지를 상한가를 가고 이튿날 매매로 좀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뱉은 개념으로 좀 잡아 들어갔었고 절반은 종가에 팔고 오전에 떨어질 때 사고 또 올라올 때 짧게 매도를 했는데 한 20% 땡겨버렸네요. 금요일 매매는 이거 하나밖에 하는 게 없고 금요일에도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기보다는 이 석유 관련주가 좀 올랐죠. 천연가스 말고 SH화학이 상한가를 가면서 좀 자리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석탄 관련주로 GS글로벌에 돈이 쏠리면서 한 번 더 양봉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전히 천연가스가 한 번 더 상승을 해줬어요. 계속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주, 전쟁 관련주죠. 그 다음에 곡물사료,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는 돈이 들어온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요일이고 했으니까 천연까지 종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6만 5천원을 살짝 깨고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죠. 여기서 위로 돌리기보다는 그냥 이 저점 대비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삼성전자가 저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스틸은 쌍용차 관련주라서 좀 매매하기가 힘들 것 같고 GS글로벌 석탄 관련주죠. 원자재 관련주라서 계속적으로 돈이 큼직하게 5천억, 5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좋은 모습을 그려질 것 같고 이 종목은 하락을 하면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쌍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수가 안 좋으면 더욱더 전쟁 관련주에 돈이 쏠릴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하고 SK하이닉스는 우량주는 저는 안 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휴제엘도 아니고 GSE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고 팜스토리가 사료 공물 관련주인데 저가 절반권에서 반등을 세게 주면서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거래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포지션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좋은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지수가 안 좋으면 이런 전쟁 관련주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신기계가 원자력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지수를 핑계 삼아서 하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량주들은 건너뛰고 펄어비스는 이것도 우량주라서 조금 하기 어렵고 덕시나우링은 아니고 스템도 아니고 일동제약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었는데 저는 좀 더 하락을 크게 하면 노려보려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홈센터 홀딩스는 이건 뭐 때문에 올라간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에코도 아니고 역시나 지수가 금요일에 상승을 했지만 거의 삼성전자가 땡겼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 안 보이면은 지수가 거의 하향을 곡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아니 종목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면은 지수가 다시 상승을 그리고 지수 따라서 종목이 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목을 합쳐놓은 게 지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천하까지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4월달이 끝났는데 5월달 시작도 안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죠. 미국장이 4%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은 당연한 거고 좋은 종목들을 시가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